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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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겠습니다 그럼요 저는 이제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자 여기는 한승을 하기 위해서 3시간 정도 이행을 했는데 많이 피곤한 상태에요 마랑이 지금 뭐 보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뭐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드디어 I go to UK United Kingdom 저는 이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경북입니다 여기 맨체스터고요 여기 같이 가시는 지훈님이랑 기다리 형 네 지금 거의 하루 걸렸어요 관계자분들 만나서 숙소로 숙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숙소로 나왔고요 어스크라고 제 팬에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glad to be along I'm from Osaka Japan BJ 한국으로 걷는건데 영국산같은데 왜 이렇게 다 스타일렉시하게 지킴이 있지? 그냥 바보같은데요 도전 2,000원 2,000원 15,000원 그래도 비싼건 아닌거 같아요 메뉴 중에 웃긴게 있는데 돼지고기랑 김치 영국 스페셜 메뉴에 김치가 있어요 이거 먹을거냐구요? 아니야? 고마워 고마워 먹어봤던 느낌 난 되게 청하한데? 자 여러분들 이건 새기네 라고 해서 진짜 머직스러워요 보세요 비쥬얼이 진짜 화장이에요 왜 우리나라 육보나 오징어탕 먹으면 진단맛이 나오잖아요 그게 좀 진해요 비린내라고 하는 맛은 약간 좀 있긴 있는데 보기도 하시는 분 큰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스테이크 넥에서 다 먹었구요 요새 제가 운동을 하느라고 식성이 좀 많이 높아져서 부족해요 스파트링 와인도 다카포해서 하나를 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벌레 넥세네그 넥세네그인데 벌레 근데 진짜 제가 이건 보고 감상하는게 뭐냐면 그냥 비주얼 셔츠가 너무 좋아요 여기 서스티치 진짜맛이고요 여기 짠데요? 짜게 짜지? 진짜가 좀 아까 짜렀어 근데 오딘지 다 짜요 제가 봤을 때 영국에서는 자 여러분들 제가 진짜로 영국에 오긴 왔어요 왜냐면 아까까지 화창했는데 비가 오고 있어요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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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기아래 기아 자 여러분들 저는 시리수츠라는 호텔 이제 처음 418 야 침대 하나가 잠깐만요 침대 하나야 우리 침대 두 개 아니었어? 아 이거 저희가 예약한 게 아니라 마이 프로틴이구나 네 오 TV도 있고 야 시발 벗어봐 야 우리는 영국 스타일 아니잖아 시발 벗어봐 이거 원래 서양은 다 신고 다니는 거 우리 동양계좌 빨리 벗어 우리 좀 이따가 여성분들이랑 술 마셔야죠 아 우리가 플레이스테이션 2를 갖고 갔어야 되는데 오 TV가 두 대네 왜? 안방에도 있었잖아요 베드룸에도 아 이런 건 좀 아 오 와이 프로틴 센스 센스 오 이거 굿 딜리저스 땡큐 아 이렇게 크라이틴 먹으면 돼 맨날 먹겠다 진짜 시각은 밤 10시요 밤 10시 오늘 시간인데 저 이거 잠깐 좀 낮잠을 잤어요 좀 피곤해서 일어났더니 병원을 먹어서 밤 거리에 한번 돌아다녀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뭐 좀 먹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카메라 이 영국의 날씨는 한국보다 한 3,4주 정도 예 좀 앞선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나왔을 때 제 피부 감촉 그러니까 겨울이다 라는 게 좀 느껴지는데 너무 그렇게 춥진 않아요 네 닫고 있대요 닫고 있대요 저희가 아까 가이드로는 이곳이 약간 좀 위험할 수 있는 거리라고 하긴 했어요 저기 앞에 맥도날드 있거든요 오 맥도날드 있네 저기 지금 보시면 풍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홈리스분도 많이 계시고 음 백포인트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좋지 좋은 거까지 다 여기도 10시에 다 낮에 다 10시인가 봐 일단은 저희 마이 프로틴 매니저 쪽에서 도미노 피자를 시켜먹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뛸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항상 신발끈에 간단히 묶어놓습니다 신발치기가 좀 있다고 그래서 신발치기가 좀 있다고 그래서 상음부를 걸어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 무서우세요? 하하하하 오케이 여러분 저희는 집에 가서 나미나 피자 시켜먹겠습니다 자 지금 거의 첫 영국 밤산 찍겠습니다 다음에 올게요 오오 색상이 보기가 좀 들어있는데 콤미디션이 좀 비싼 거 같은데 색상이 저희는 좀 밝은 데 비해 여기 좀 브라운기 그렇지? 아 치킨 치킨 먹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배고파서 콜라 좀 먹고 배고파서 먹습니다 향신료가 좀 세 근데 나토고나 양꼬치에 찍어먹는 소스맛이 좀 네 맛있게 먹으러 갈게요 여러분들 오늘 밤 11시 오스푼입니다 내일 좀 이메일쯤 먹고 살게요 내일 뵈요 바이바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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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